부모운준경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설하여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 경전으로 불설 대보부모운준경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의 내용은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말팔대의 은혈을 흘리고 팔섬사말의 현류를 먹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매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매고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크고 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면서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는 갚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큽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해야 하며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려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대물림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무왕과 주공은 누구나 희칭찬하는 효자시다. 는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이 하던 일을 잘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임금은 중국의 고대 신화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들과 우애롭게 지내는 등의 도덕적인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순임금의 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 효행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30대에는 요에게 등용되었습니다. 50대 천자의 정사를 맡아 행하였으며 61세에는 요가 죽자 60살의 요를 이어 제위에 올랐습니다. 100세 남쪽 순행하며 시찰하던 중 창호에 들에서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매우 크고 깊어서 갚을 수 없다고 하여 불가사의 또는 무량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신 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조심하면서 태아를 보호하고 성장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둘째 출산 출산 과정에서는 산모와 아이 모두 큰 위험과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 양육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건강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넷째 보호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지켜줍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는 갚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